오늘 해볼 게임은 아스트로니어라는 우주 탐사 개척 게임인데 노맨즈 스카이를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뭔가 이 게임은 좀 평점이 좋더라고 옵션이 없나 따로 이게 뭐야 캐릭터인가 뚱땡이? 누가 좋은 것 같아 이걸로 할까 얘는 너무 말랐어 얘가 좋은 것 같아 카메라 카메라 어디로 갑니까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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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물 아니 뭐 튜토리얼도 없어 게임이 유기 뭘 하란 얘기야 이거 뭐야 옥수수여 뭐야 아이 조작이 이거 왜이래 이거 수집 혼합물 자 혼합물이란걸 수집을 했어요 이게 지금 튜토리얼 같은데 파워없음 그럼 어떡해 X F1 누르면 설명 나온다고? 옵션 잠깐만 그래픽 Vsync 를 맞추면 컨트롤 Vsync 를 맞추면 뒤로 어떻게 갑니까 옵션 창을 끄는 끄는 버튼이 없어 아무리 얼리 억세스지만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옵션 창을 뒤로 가는 버튼이 없어 아 됐다 배치 지형 파괴 산소 아 이게 산소구나 만들기 아니 이걸로 봐서는 모르겠어 이걸로 이걸로 봐서는 모르겠고 벌써 밤이야? 뭐 했다고 내가 지형 파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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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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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자원이야 지금 보이는게 파워 없음 이 마우스 버튼은 왜 안 사라지는거야? 귀찮게 해 아 이 줄이 있어야 산소가 차는거구나 rt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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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연장하란 얘기야 이거 이 파란색 줄이 산소인거 같애 이 줄이 떨어지면 산소가 조금씩 빠지는거지 산소가 이 연장이 뭔지 모르겠네 rt를 눌러도 반응이 없어 rt 저기 스위...저기 뭐가 있습니다 저쪽에 이거 뭐지? 이거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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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질 못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게 뭐지? 때려볼까? 패드가 더 불편한거 같은데 이거? 잠시만 패드로 안하고 키보드로 한 번 해볼게요 키보드로 하는게 빠른 것 같은데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혼합물 리디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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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해야 태양전재를 만들 수 있다는거지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툼이 필요하고 테더를 만들려면 혼합물이 필요하고 칠식중 칠식중 이거 rt는 도체 뭐죠 이거 아아 아아 이거였군 수지가 필요해 또 이놈의 수지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거야 유기 유기말고 수지가 필요해 강화의 유기말고 이게 수지였나? 수지 아 이제 좀 알겠다 게임을 초반이나 좀 답답하게 해드렸던점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해보는 게임이라 이게 수지고 이게 수지고 여기 수지야 여기 여기다 수지를 꽂으면 여기를 연장할 수 있어요 꽂아주고 아 이거 빼지 말고 꼽으라고 인마 꽂아주고 어? 프린터? 구리 니디드 탱크 구리 탱크 제네레이터 유도표지 풍향계 태양전지 배터리 테더 탱크 구리가 없습니다 그니까 인벤토리가 이게 8개인거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개 여덟개가 이게 파워 그리고 이 파란색이 산소 산소 게이지 근데 이거 만들려면 지금 구리가 필요하거든 혼합물 아아 연구를 할 수가 있구나 내가 지금 혼합물이 있나? 이건 수지고 요기 혼합물 과러가자 여기 연구네 혼합물 이게 혼합물이었나?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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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요기 여기 챙겨봐 어? 어 손으로 이렇게 띄우네? 오 요기 놔둬 혼합물 두 개를 놔두고 놔두라고 연구 혼합물과 혼합물을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파워 없음? 무슨 파워? 어 잠깐 이쪽에 뭐가 생겼어 날개가 그치? 날개같은게 뭐가 생겼어요 혼합물 혼합물을 더 찾자 태양전지를 만들게 혼합물이 뭐였지?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거 파워구나 이게 이게 뒤에 뽀글뽀글 생기는거 봐 꽉 찼어 꽉 찼어 게임이 좀 신박한데? 파워 없음인데 내가 파워를 갖고 왔잖아 지금 차고 있는거 아냐? 아닌가? 여기다가 뭘 올려놔야되나? 연구를 하려면 여기다가 뭘 올려놔야되나? 연구를 하려면 여기다 올려놔보자 아 여기다 파로 꼽는거잖아 여기다 파로 꼽는거야 아이씨 존나 불친절하네 진짜 어? 내가 알아가야된다니 내가 알아가야된다니 파워 주시오 파워 없소? 어 이제 파워 안되네 그러면은 혼합물을 해가지고 저걸 만들자 태양전지를 만들자 아 유기는 필요없어 이제 강화해 유기따위 유기다 버려 수지도 버려 혼합물을 찾으러 간다 이건가? 이건가? 아 또 유기 혼합물은 어디단 말이오 어? 저기 뭔가 있는데? 저쪽에 저쪽에 가방이 안테나가 태양전지라고? 요거? 어? 여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파워가 차나? 산소? 이게 산소였어 아 이게 그냥 버린거라고? 뭘 버리긴 뭘 버려 안 버렸는데 어 저쪽에도 화살표 있네 아니 지금 해가 안 떴잖아 저거 봐봐요 지금 밤이야 딱 봐도 모르겠어 밤이야 지금 이 게임 서브노티카 우주버전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그 모르겠어요 저도 어? 이거 조금씩 사용하잖아 지금 그치? 파워는 좀 썼어 옥수수 강냉이 털린 것 마냥 이거 봐봐 이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빠졌어 호나물 어디서 구하지? 어? 달리기도 있잖아? 아이씨 이걸 이제 알다니 수지 수지 아 수지는 필요없는데 아 수지 필요없어 혼합물이 필요해 혼합물 혼합물 파워 없습니다 이 태양전지가 있으면 등판에 있는 이 노란색이 조금 더 빨리 차나? 배낭에 태양전지를 연구소에 박아보아요 배낭에 태양전지를 연구소에 박아보아요 박아보자 자 삽입 다 했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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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물로 테더를 만드시면 됩니다 태더는 내가 알겠는데 혼합물로 어디서 구하냐 이거지 혼합물 따위 구할 수가 없어 도대체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야 이거 아 그냥 딴거 할래 저거 프린터 내비두고 수지도 수지도 많은데 지금 판소가 50% 여기다가 따로 또 연결할 수 있는 거 있거든 여기서 이거 연결하면 돼요 난 수지가 많단 말이지 여기서 수지 또 주워오면 돼요 수지 아니 확장지면 할 수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꽂아주고 어 또 프린터잖아 연구 재련소 차량실 프린터 연구 재련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재련소가 있으면 뭔가 혼합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혼합물이 또 필요해 차량실 차량은 아직 필요 없을 것 같고 재련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쵸 그 다음에 태양전지를 만들려면 태양전지도 혼합물 태양전지도 혼합물 아씨 혼합물은 길 가다보면 화학 분자 모형처럼 생긴 하얀 거 캐면 되고요 아 그래요 슬리님 연구는 하다보면 연구 필요함이라고 뜨는 정육면체 박스 있는데 그거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작성에 해서 재련해야 해요 거봐 거봐 재련소 먼저잖아 기다려봐 혼합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원소처럼 생긴 뭐가 있대 이건 뭐지 뿌리를 뽑아 아주 그냥 안 나오는데 수지 여기 온앗물 어딨어 저건가 산소가 50%인데 왠지 이거 같은데 온앗물 아 이것도 수지야 이씨 수지 싫다 진짜 산소 없어 산소 여기 보면 여보 이제 파란색이 없어지니까 질식하죠 곧 슬픈리 초기 곧 슬픈 초기 어 뭐야 이런 게임이었어? 죽음거 그냥 자동 부활이야 그냥 멀리 나가도 되겠네 수지 많이 모았으니까 수지가 있으면 아 그놈의 수지 짓자 저거 그 파이프를 되게 길게 뺄 수 있어요 수지를 많이 캐와서 라인을 빼자 파워 없음 파워도 딸리네 이거 아 템만 덜 구는 거야? 하나만 꼭 하나만 더 먹고 하나만 더 아 네 칸 될 것 같은데 어 해 떴다 해 떴다 해 떴다 해 떴어 좋아 파이프라인을 길게 빼자 야 이거 위로 위로는 못 올리나? 이거 왜 아래로 들어갔지? 아 재개 빅잼스카이 2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이 땅으로 들어가 버렸어 위로 올리는 방법 없나? 왜 지하로 내려간거야 왜? 도대체 수지 또 없다 수지를 찾으세요 이건가 보다 아 이게 호나물인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저게 동그란게 지금 오랜만에 본거라서 zo 조금 만 더 가서 아이템 다시 찾으면 되고요 산소 급할때는 주변에 파란 젤리처럼 생긴거 캐면 산소에요 이거? 그리고 다원 위에 화살표 표시되는건 리필되는 다원이란거에요 어? 이거 내꺼 아니야? 이거 내꺼같은데? 내 시체야 이거 이거 어떻게 먹지? 빨리 가자 살았다 수지 수지 계속 길게 뺀다 끠흐흑 계속 빼 계속 아 이게 자꾸 땅으로 들어가냐고 미치겠네 왜 자꾸 땅으로 들어가 왜 돌겠네 이거 리필되나 이거? 어 파워다! 아 좀만 더 있었네 또 수지 또 수지 아.. 진짜 이놈의 수지 이놈의 수지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자 이거를 여기다 꼽아서 다시 올린다 어 또 위로 올라와요 이러면 자 내 시체 아까 어디 있었지? 시체 여깄지 이 시체만 버리고 내 자원 창고가 어디 갔지? 내가 땅바닥에 버려놨는데 여기다가 다시 이거 던져놔 카우 던져놓고 창고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패드로 해보니까 패드가 별로 안 좋네요 패드가 좀 더 불.. 패드가 완벽지연이라고 써있었는데 무슨 완벽은 무슨.. 이거 뭐야 데스스타가 왜 여기 있지 이거 루미뉴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깜짝 놀랐네 죽.. 죽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뭔가 비싼 아이템을 먹은 것 같아 알루미늄 굉장히 비싼 거예요 옥수수 강냉이도 아니고 파워 조금만 더 모으면 되거든 아 아 조금만 더 아깝다 혼합물 혼합물을 찾아야된다 혼합물을 찾자 일단 수질은 다 주워서 연결을 하자 연결을 하자 연결을 멀리 멀리 뻗게 연결을 해서 최대한 멀리 뻗.. 뻗.. 뻗어서 나가게 아 또 내려가 또 내려가 아.. 그거 보급품 투하장치 저장소는 프린터를 만들어서 혼합물 두 개로 만듭니다 그리고 슈리님 길가다 큐브처럼 생긴 거 발견하시면 꼭 가져오세요 연구가 랜덤박스 제라 많아야 합니다 저는 운 좋게 트럭 나와서 트럭만듬 그랬어요 염 이게 완전 랜덤이네 어 없어 이제 오 멀리 뺐어 멀리 뺐어 연구가 랜덤박스라고? 아 파워 파워 한 개 나왔구요 파워 두 개 모았어 역시 게임은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이제 혼합물만 찾으면 된다 우리는 혼합물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사막이네 하필이면.. 잠깐만 저거 정육면체 극이라도 만들어주러 빛이라도 만들어주러